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머니! 오늘따라 화장이 조금 더 찐해야 돼요. 어머니! 오늘따라 진짜 신대요? 어머니, 예뻐졌어! 머리 예뻐지셨어! 아, 머리띠! 아니, 이제 우리가 자꾸 우리 유치대에서 방송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점점 외모에 신경을 쓰시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. 그거 알죠? 카메라 마사지 받으시고 왔는데 카메라 마사지? 개피하고 네. 우와! 생각이에요! 생각 먼저 썰어야 돼요. 생각이요? 어머니, 이게 뭐예요? 이건 개피나 뭐라고. 아, 이게 개피예요? 나 처음 봐요. 우와! 근데... 우와! 이거 수주한 거 냄새가 나. 원래 개피... 그거 이제 넣어서 이제 생각을 먼저 썰어야 돼. 나 생각하면서 생각은 깔아야 돼. 조금 더 얇게. 조금 더 얇게. 너무 신중해, 지금. 오늘 우리가 누가 칼질을 그나마 제일 잘하는 것 같으시죠? 지금 많이 배웠어. 시집가서 배웠어. 우와! 라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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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 두 가지 단어예요. 다 넣어요? 물이 아니면 다 넣어야 돼. 이 정도 물이면 이 정도... 개피해서 이렇게 해. 어, 알았어. 너도 줄게. 그리고. 아, 한 시간 끓인 다음에? 아, 한 시간 끓인 다음에? 아, 이거. 이게, 이게. 무슨 맛이야? 무슨 맛이야? 술, 설탕. 맛이 엄청 당연히 소주에다 설탕 그렇게 섞는 거예요. 설탕 찬 술 맛. 설탕 소주야? 어. 그래도 나르시 언니 관심이 있던데. 언니, 언니. 언니, 한잔 하시래요? 얘 요즘에 술 마시는 거 제일 무셨잖아. 맛있지? 얘 나쁘지 않아. 야, 그러면은 구하라고 하나 하고. 어머니, 반죽 하나 나르시아 주세요. 나르시아 반죽. 오, 태호야. 너무 부드러워. 혹시, 하라야. 네? 뭘 만지는 거 같아? 저요? 차르. 차르? 네. 지점톡 이런 거? 지점톡. 아, 순수하다. 순수해. 뭐 만지는 거 같아? 네 엉덩이. 아, 진짜. 아, 내 엉덩이. 아, 진짜. 장난 아니다, 언니. 진짜. 역시 어머니 손이 다니까 잘 되네. 뭔가 틀리네. 어머니, 신기하다. 반죽이 생각보다 잘 안 되는데 어머님들이 하니까 손에서 뭐 나오세요? 어머니 나오죠. 어, 나와요? 뭐가 나와요? 아, 기름이 나이. 엄마의 요술이. 엄마의 요술이 나와요? 엄마의 요술이 나와요? 우리 엄마는 안 나오던데. 우리 엄마는 왜 안 나올까? 자, 나르시아. 모르겠다. 수정과 삼행시 한 번 가자. 수정과? 안 보여서. 자, 수. 수영장에 가서 거울을 봤어. 애들은 할 수 없는, 할 수 없는 영역이지. 조용히 해. 애들은 건들 수 없는 영역이야, 수영장. 정. 정말 장난 아니야. 장난 아니야. 어떡해. 과. 가슴이. 아, 진짜. 어머니, 어머니. 어머니, 어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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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. 어머니가 아신다는 거야. 지금. 아, 진짜. 아, 오빠가 왜 쳤어. 자꾸 이게 다 이렇게 보여요. 자, 구하라. 구하라 가자. 그러면 나르시아 언니. 제 수영장에 갔을까요? 아, 수영장2? 수영장2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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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. 정. 정말 어디 갔을까요? 뭐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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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! 야, 왜 슬프지, 나는? 난 왜 슬프해요! 오우님, 재미있었어요? 재미있어요? 야! 야, 니네 잘 알아둬야 돼. 가슴 드립은 아무나 치는 게 아니야. 가슴 드립! 오, 완전 새까만네. 오, 냄새 난다. 추정과 냄새 난다. 오, 추정과 냄새, 추정과 냄새. 추정과요. 야, 유리야. 화장품 CF 들어갔대. 오, 좋겠다. 여 여자 연예인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화장품 CF야. 야, 근데. 아, 너 진짜 찍어? 진짜 찍어, 얘 CF 들어갔대. 화장품 CF를? 어. 역시 내가 보는 눈이 있어. 아, 설레요. 완전 좋겠다, 근데 진짜. 안 설레요. 나에게 이런 날이 오다니. 태오빠랑 같이 찍었으면 좋겠다. 야, 망하지, 그러면. 야, 왜 찍어. 야, 잠깐만. 어?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는데 두 단어가 들어왔어. 태오빠랑 망한다. 찍은 거야? 내가 이거 지금 설탕 넣었거든? 맛 한번 볼게. 안 궁금해. 궁금해지면 안 돼? 나는 지금 유리가 궁금해. 괜히 바꿨다 그랬나 봐. 더 얇게. 더 얇게. 맛있어? 야, 잘 밀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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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너무 얇은 거 같아. 됐어요? 근데 요즘에 선아랑 호민이가 너무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니야? 걔네 너무 활약해, 요즘에. 장난 아니에요, 요즘. 내가 보기엔 너네들 너무 안 나와. 원래 솔직히 청중불빛 1등 공신 아니야? 너네들이? 아, 나도 적당해요. 나도 언니. 나 진짜 요새 너무 고민 많이 했잖아. 나도. 나 캐릭터가 없는 거야. 너도 없냐? 야, 언니가 없냐? 곰곰이 생각했는데 캐릭터가 없어. 뭐라, 얘네 딱 캐릭터인데? 진짜 캐릭터가 없는 거 같아. 캐릭터가 없어. 언니는 진짜 잘 다 볼 거야. 언니는 성인돌 있잖아요. 야, 나이 많은 게 이럴 땐 좋다. 야, 그러면 유리하라 인권보장위원회 한 번 가자. 그동안 못 했던 말이야. 어, 그래, 그동안 못 했던 거. 개그콘서트에 나오는 거? 넘버원 같은 거? 유인원 들어가겠습니다. 내가 만든 유치개그! 네가 못해! 슬쩍하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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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쩍은 할 건데! 슬쩍까지 가져가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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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같이 해주세요. 가져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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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치했던 내 캐릭터! 김현우 때문에 다 망쳤다! 다 망쳤다! 다 망쳤다! 다 망쳤다! 다 망쳤다! 다 망쳤다! 지난 방송에 어, 좋다. 그렇게 많은 방송 분량 중에 현에 밀고 자는 모습 좀 내보내시니까 시청률 좀 나아지셨습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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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하고 싶은 말 인간적으로 시청률 좀 올랐으면 베렛나루 정도는 편집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닙니까? 너, 왜 이래, 왜 이래? 왜 이래. 왜 이래. 왜 이래, 왜 이래. 나 이거 개개했어, 개개했어. 내 아이돌이 왜 이래, 어떻게 할 거야. 어떻게 할 거야. 나는 왜 이래. 심지어 지금은 요가도 잘렸어. 잘렸어. 저희잖아. 왜 이래? 나 화장품 CF 들어왔다. 진짜 한대예요, 진짜. 이거 우리가 초기에 확 올라왔잖아요. 그렇지. 선아, 호미 언니가 확 올라오고 나서 그럼요. 다시 또 돌아올 때가 있어요. 그럼요. 다 돌고 도는 거야. 인기란? 부지가 없는 거잖아. 맞아요. 오빠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인기는 돌고 도는 거지. 근데 난 10년 동안 왜 이러지? 근데 밥이 된 거야? 안 했냐, 어머니? 지금 이거 한 단계 더 해야 된다고. 아, 이렇게 해놓고? 어? 모양 만드는 거야? 나 그거 하고 싶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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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. 우와. 아, 저게 완성된 모양이에요? 잘 늘어난다. 이게 진짜 빠질 것 같아. 아직도 잘 안보여요? 그치? 이거 지금 이거 진짜 빠질 수 없지? 왜 안 들을 거야? ego살이 빠질 수 없을 거야? 이거 좀 더 빠질 수 없을 거야. 이거 또, 좀 더 빠질 수 없을 거야? 이게 진짜 빠질 수 없는 거야. 이거 더 빠질 수 없어. 했어요. 이게 진짜 빠질 수 없고. 진짜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만두 같아, 만두. 맛있어요, 어머니? 우와, 되게 모양이 예쁘고. 아, 나 무슨 장사하는 사람 같아. 잘 됐죠? 네, 잘 됐죠? 어우, 냄새. 냄새. 어우, 스멜. 어우, 스멜. 어우, 스멜. 좋은데. 어우, 좋은데. 꿀이. 맛있겠다. 먹고 싶어. 아, 진짜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이거 한 번 더 뿌릴까요? 아니, 됐어요. 이거 깨 뿌릴게요. 네. 맛있겠다. 어우, 색깔 봐. 맛있겠다. 어우, 색깔 봐. 맛있겠다. 어우, 펑크니. 얘를 섞어서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우와. 잘 됐다, 색깔. 드디어 완성! 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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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진짜. 진짜. 좋은 거야. consortia? 농장금. Yeah. 전망자. 정사. 무엇일 revenge garage composite ув' 부터 러스. 야, 저요. 백지잠금. 저 잘합니다. 오. 너무 커atively. 필만증이. o 요ėnl 마 옆에 있으면 Risила 동생인데 뭔가 이상하게 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니가 약간 호나한테 줌 끊어줄 것 같아 아니요 분명히 그런다니까 너희들 무슨 잘 어울려 먹밥에다 뜨거워 옆에다가 그렇지 근데 나 이거 진짜 낳아서 추운 만을까 보니까 진짜요? 어 그러게 나 진짜 귀하게 잘했다고 하니까 아니 친장님 저도 장난 아니에요 아하하 좀 빠진다 으하하 손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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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 손님, 손님 손님, 손님 우와, 우와 짧은 손가락으로 언니, 신영 언니 잘한다 언니도 여자였구나 잘하긴 잘하는데 손만, 손만 언니 봤니? 눈 진짜 달라보여 그것만 보려고 요거는 왜 유축해서 안 해줘? 우리를 지켜야 돼요 솔직히 아까 잠깐 갈등했어요 신영 언니한테 말해서 둘이 할까 생각도 했는데 야, 해 야, 해 싫어, 싫어 하라 언니 지킬 거야 하라 언니 지킨다고? 하라 언니 근데 이미 유리 언니가 해 한 거 아니죠? 했어, 했어 했어, 했어 했어요? 진짜? 해, 하라야 새로운 캐릭도 또 짰어요 봐봐 어머 진짜 근데 하라 언니 왜 그래? 또 나온다 하라야, 가자 나와, 나와 요즘 유치 개그가 너무 식상해 조금 덜 식상한 거 없을까? 유치 개그 식상하십니까? 이제부터 유치 장난이 있습니다 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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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좋아서 그러는데 괜찮아요 신영 씨는 매력이 있으니까 같이 가시잖아요 감독님 나 하락언니 진짜 왕실망이다 왕실망 그치? 한 번만 넣어도 되죠? 한 번만 넣어도 되죠? 와 우리 진짜 맛있다 잡았잖아 물을 닦은게 해 미치겠다 이거 어머니 이렇게 비벼만 해 만들어 볼게요 진짜 맛있겠다 깨묵도 아니고 이리 와봐 언니 진짜 잘한다 이게 나의 재발견 됐니? 언니 진짜 어디 식당 사각인 같아 와 장난한다 아니 여기다 가져가고 아니 넣지 말고 한 번만 넣어 한 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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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거 하면 진짜 이래요 진짜 잘 됐나 보다 이렇게 여기 굳었을까요?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standard 김슬코요? 어 이거들 구글 아 이거 무거워 아이고 무겁다 이거 영상 많이 normals 열 통 총words 스테이 compet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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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로 써야 자 결돼 나게 모를 내가 지고 으 아 아 아 3분의 1, 이렇게 쌓아볼게요 3분의 1이래, 정확히 해서 해봐, 소나야 그런 건 내가 또 잘하지 잘할수록 나 아주 진짜 잘했어요 아버님, 이거 진짜 잘 된 거예요? 자, 이렇게 해 와, 이쁘다 이거 우리 어때? 와, 이뻐 아, 왜 우리 묵 먹을 때 이렇게 돼있잖아 왜, 진짜 앞집가서 보는 그런 진짜 묵 같아요 어디 알게 쓰지? 이게 낫다니? 그러니까 아, 진짜 여기다 넣어요? 이 묵을 여기다 다 넣어주세요 네 여기다 넣어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뭐 알았지? 어 편안 약간 어르고 달래듯이 어르고 달래듯이 이렇게 이렇게 잘 잘 비빌면 부서지니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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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이렇게 와, 진짜 맛있겠다 근데 진짜 맛있겠다 아, 진짜로 아 아 아 못살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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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살겠냐 맨 끝단 뽀드로 가비야 아, 내가 제일 좋아하는 꼬대밥 아, 나 진짜 못살았겠다 야, 많이 할까? 자, 거기다가 담아주면 왜? 왜? 다 좋아 그게 많이 넣어도 돼요? 우와, 전민 아니다 진짜요? 전민이 너무 많아 그냥 여기를 다 넣으면 네 여기다 네 예의 중이다 예의 중이다 아, 어떡하지? 이거 어떻게 해서 먹어요? 이렇게 다시마하고 무하고 끓인 거거든요 네, 네, 네 여기다가 섞은 국만 넣어주고 자작, 자박하게 아, 내가 음식 부러워하잖아 아, 알지? 진짜 맛있게 먹는 방법 알겠지? 그식지? 그런 거를 놀래 줘야 돼 아, 이거 보십시오 무 아, 이거 봐 긴이 막 몽글몽글 아, 여러분들 하나가 드시고 싶지 않으십니까? 야 우와 무 무 어디 갔어? 무 무 무 무 무 이렇게 해야 돼, 알았지? 도전, 도전 도전 큐 와, 진짜 예, 예, 예 아, 죄송합니다 저 혼자 먹은 텄 pickup 아 상자 마세요 4 붙들 미니어 누적ched 어엌 왜요 으 이 순간을 으 으 야 엽새 너는 성인 급돌이야 성인 놀이 아니고 대구 놀이야. 돌아와. 선아 선아! 왜 이렇게 잘해? 저는 일단 안 할게요. 왜왜왜? 써니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엌. 야 그게 뭐야! 야 그게 뭐야! 왜? 나 배불러. 흐민 언니 이런 게 웃긴다고. 흐민아! 흐민아! 이거 편집 아니야, 살았습니다. 지 마음대로! 지 마음대로! 내가 선택한 모든 게 있는 곳. 사랑하는 그들이 있는 곳. Welcome to my world. Welcome to my heart. Come to my heart.